Hope, which seems like the thinnest little threat. 여기는 앞에서 했던 삽이 그런 게 전혀 아니겠지? 이건 그냥 계속적 관계사겠죠? 뒤에 무슨 콤마가 들어간 것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심,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가장 얇은 작은 실처럼 보이는 이 휘망은 휘망은 is an incredibly powerful force. 놀랍게도 강력한 힘입니다. 엄청나게. 어떤 힘인데? 우리를 이끄는. From the most horrible problem. 가장 끔찍한 문제로부터 Into a bright new day. 밝은 새로운 날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랍게 강력한 힘입니다. Hang on to hope. 그래서 희망에 매달려라. Never give up hope.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However, frightening the obstacle lying in your past are. 너의 길에, 너의 길 속에 있는 그 장애물이 얼마나 무섭든지 가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 업서클을 꾸며주고, 얘가 are. 여기는 주격 보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문장 구조는 그런데, 그런데, 여기 how하고 however. 자, 이거는 how절이냐, however절을 따져야 되는데, how절은 이거는 명사절이야. 그 다음에 however절은 이거는 부사절이고, 그리고 가끔가다가 착각하는 경우인데, how절이, 뭐 부사절이나 형용사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how는 우리 관계사 배울 때 the way, how, 둘 중에 하나 못 쓴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how는 the way 대신에 쓴 거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명사절이 들어갈 위치가 아니잖아요. 명사는 어디 들어가야 돼?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아니잖아, 그치?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사절이 필요하니까, however frightening.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끔찍하던지 가네. 라는 얘기가 돼야 돼요.